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전국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한편 고향을 북녘에 둔 시량민들은 임진각 광장에 모여 제2북 조상 부모 합동경모대회를 갖고 고향 산천을 향해 차례를 올렸습니다. 두고온 산하 북녘당 휴전선 너머 지척에 보이는 해금강과 금강산 분단의 세월은 흘러 30여 년 고향의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와 남편 진척 친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생사조차 알 길 없는 가운데 또다시 명절을 맞고 보내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제의가 받아들여져 시량민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셔지기를 기원합니다.